이분들이 다음 작품 팀원이면 감독 잘부탁해 하길 선환 씨 전남취 제가 원하는 장소 찾아줄 수 있어요? 다 친하드리고 얼른 다시 서울 보내드릴게요 감독님 저의 영화 분위기랑 딱인데요 다음 장소로 가시죠 뭐가 그렇게 밤에 앉으신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그냥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거부 못할 거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한다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가 있다 사진 그대로 있던데 니 진짜 사랑 속 해집었는데 뭐 있네 여기 왜 다시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여기 잘 지냈나 잘 지냈나요? 잘 지냈나요? 언제쯤에서 다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